네 이슈톡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수 기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페이가 핫 이슈일 텐데요. 규모도 크고 또 균등 배분한다니까 논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간투자가 수요 예측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네 그 결과가 중요할 텐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뭐 높게 나왔습니다. 1714대 1 경쟁률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는 고평가 너무 비싸지 않냐 이런 것과 또 금소법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관련해서 비즈니스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 이번이 IPO 세 번째 시도인데요.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심을 갖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단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이제 기간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건데 굉장히 높습니다. 70.4%가 이제 일단 바로 안 팔겠다. 좀 이렇게 밝혔고요. 이게 2014년 이후 IPO를 통해서 1조 원 이상 조달한 기업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뭐 이와 함께 이제 공모는 희망가 공모 희망가는 당연히 이제 밴드 중에 최상단이었던 9만 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공모 금액은 1조 5천 3백억 원입니다. 그래서 상장하게 되면 이제 카카오페이의 시가총액은 11조 7천억 원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 기관투자가가 그 장기 확약 팔지 않겠다는 약속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카카오페이에 대한 장기 성장성을 높게 본다는 거니까.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보일 것 같은데요. 또 이번에 이제 카카오페이의 이 공모의 특징이 100% 전부 다 개인들한테 균등 배분을 한다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원래 올해 상장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절반은 비례로 절반은 균등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 꼭 누가 시키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약속처럼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비례를 빼고 100% 다 균등으로 배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반 투자자에 지금 배정된 공모주 자체가 지금 전체 지분 중에 25%인 425만 주거든요. 그래서 뭐 이 중에서 증권사별 물량을 보자고 하면 삼성증권이 이제 주간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신 그 다음에 한투 그 다음에 심금투 이런 순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425만 주니까 42만 5천 명이 이제 만약에 개인 공모 청약을 했다고 하면은 각각 10주씩 나눠 가질 수 있게 되는 단순 계산으로는 그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냐면은 카카오페이의 사용자이기도 한 모든 청약자에게 미래의 주주가 될 기회를 제공하겠다. 아무래도 카카오페이 주주가 된다고 하면은 다른 페이보다 카카오페이를 쓸 수 있는 확률이 좀 늘어나지 않냐. 좀 이런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균등 배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균등 배분이긴 한데 증권사업으로는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대표 주간사인 삼성증권이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고 공동주간사인 대신 그리고 인수회사 한투 이 정도 순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 심금투가 가장 적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